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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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파도 밀려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 있네요 바다 맑고 파도 소리가 바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면 여기 올라가있습니다 바다 맑고 바위에 물이 부서지는 곳이에요 호마를 잃어서 물이 부서지는 곳이에요 바다 맑고 바위가 나무가 물이 부서지는 곳이에요 물이 부서지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혜송이 하나의 그림자가 나무가 있을까 나무가 있을까 유 scal 가사 라이프라카 가사